청남 해분에서 일하던 사람이 재벌집 시집가서 난리 났잖아. 그래, 해보자. 결혼으로 팔자 뒤집어 보는 판치기 배팅. 청남 해분 들어가서 유리구두만 던지다 보면 뭔 일 나겠지. 벌써 럭키드로우 성공? 나한테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? 또라이 사장은 만나도니 또라이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예요. 압수수색 내게도 이름 맞나면? 그런다고 네가 시집을 잘 가겠느니? 한번 해보자. 내가 신데렐라 되나 못 되나. 너 혹시 신데렐라 좋아하니?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될 리가 없잖아. 오늘부터 1일 하기로 했잖아요. 나도 무슨 짓을 한 거야. 심지네. 꿈은 신데렐라. 빨리 시집 가고 싶어요. 잘난 남자가 주는 분해 넘치는 사랑으로 흥뽁 접고 싶어요.